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코너, 축복합니다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축복을 하는 코너입니다. 별이님 애정이 식었어요. 자, 검은봉지님 반갑습니다. 중간 코너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이야기 같이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 4시에 저희 방송 함께하니까요.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털보님 항상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데 요 며칠 수업 때문에 또 안 계시니까 또 이제 좀 어색하네요. 털보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별이님 반갑습니다. 진짜 별이님이 없는 방송은 가끔 되게 심심해요. 별이님 컴 바꾸지 마시고 컴닥터를 불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별이님도 오늘 되게 행복한 하루,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사랑님 저번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 영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주님사랑님 혹시 좋아하시는 CCM곡 있으시면 지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끝곡으로 함께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토끼갈매기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 보미오TV는 항상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CCM 라이브 토크쇼 요즘 함께하고 있거든요.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아티스트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함께 듣고 찬양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시길 바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달콤달링님 반갑습니다. 달콤달링님도 오늘 처음 뵙는데요. 자주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콤달링님에게도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로즈님 반갑습니다. 로즈님 오늘도 사랑 좀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축복합니다.